심소방이 도깨비 감투 훔쳐갔다는 걸 공소방이 알았으니까 감투 찾으러 오겠지? 찾으면 나도 한번 써봐야지! 어? 아니다! 온 김에 내가 찾아갈까?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나 까먹었지! 어? 엄마야! 엄마야! 엄마! 엄마! 심소방! 심소방! 할 말이 있어! 엄마야! 뭐야? 아니 참! 누가 왔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야! 난! 난 주인이야! 주인! 짐승키라고 데려왔더니 그냥 아무나 보면 우르렁거리네! 하긴! 이래야 아무도 우리 집에 얼신 못하지! 그래! 잘했다! 잘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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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인이라고! 주인! 착하지! 멍봉아! 아이고! 저 개 때문에 심소방에게 따져볼 수도 없겠네! 도대체 심소방이 어떻게 도깨비 감투를 받게 됐을까? 어? 어떡해! 어? 어? 아! 그... 그때? 심소방이 우리 집에 와서 가짜 감투와 도깨비 감투를 바꿔놓고 간 거야! 그래서 내가 도깨비 감투를 써도 보였던 거고! 예! 나쁜 스스마! 도깨비 감투를 써도 도둑질을 하고 다녔다니! 아휴! 걱정이네요! 심소방 부부가 도깨비 감투까지 가졌으니 나쁜 일이 더 많이 할 텐데! 내가 일찍 도깨비 감투를 돌려줬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아휴!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심소방에게서 도깨비 감투를 찾아올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내야 한다고요! 아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아휴! 도대체 누가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걸까? 모두들 도깨비의 짓이라고 하는데! 미안하다! 내 도깨발 감투를 내놔라! 도깨발 감투를 내놔! 아휴! 도깨비네! 도깨비야! 니가 정말 물건을 훔쳐갔니? 아휴! 아휴! 뭐라고? 아! 가장 살아범이네! 내가 지난번에 살아범한테 감투사고 돈 안 줘서 그래! 안 그래도 만나면 주려고 했어! 참나! 뚝다리! 뚝딱뚝! 고맙긴 한데 그 얘기가 아니라 아휴! 짱! 돈 받았으면 저리 가! 내가 살걸 알아주면 가라고 가! 그래! 그래! 아무래도 도깨비가 도둑받지긴 하는데 말이야! 가가! 가! 가! 도깨비야! 아니! 공서방! 어! 니가 좀 감투고 가! 아휴! 그래! 그거 가짜 도깨비 감투였어! 진짜는 심서방이 갖고 있다고! 뭐야? 심서방! 어휴! 심서방 내가 간다! 내가 가! 아휴! 심서방! 근데 심서방 집이 어디야? 어! 저! 그러니까! 이쪽으로 쭈욱! 간수로! 도깨비 감투때문에 요새 그냥 기분이 좋단 말이야! 생고산리! 우르르르르르르! 심서방! 내 도깨비 감투낸 놔라! 도깨비가 감투를 찾으러 왔네! 해! 달랜다고 내가 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건 내 거라고! 지금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거지! 뺏어갈 수 있으면 뺏어가 봐! 어? 아! 심서방! 심서방 어딨어! 심서방! 심서방!